2022년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다 그들이 어떻게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이 햇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이거 하나 못 깨냐? 야 니가 깨봐 진짜 강해 대박 진짜 안전하겠다 그치? 대박인데 이거?